키빅 핑픽아 핑픽아 뾱 미야 핑픽아 산책 갈까?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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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핑핑이 근데 내가 오늘 사료를 안 사줬네 사료 먹었어 핑핑아? 많이 배가 고프겠구나 아이 핑핑이한테 오늘 하루종일 밥을 안 줬네 핑핑아 괜찮아? 안되겠네 이거 징징이한테 뭐 핑핑이한테 먹을만한게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징징아 징징아 아아 징징아 아아 이 오밤중에 뭐야 스폰지밥 징징아 징징아 어 별일이야 아니 오늘 핑핑이가 한개도 못먹었어 혹시 먹을게 있을까? 우리집에 먹을거라고는 음 이거밖에 없는데 자 이게 뭔데 아니 이건 무기잖아 내가 그냥 취미로 수집하는거야 핑핑아 핑핑아 그거면 좀 먹을만하겠어? 핑핑이가 이색해줬잖아 징징아 우리 핑핑이한테 뭘 준거야 몰라 시끄러 나는 잘꺼야 빨리 가 핑 알았어요 아아 아아 핑핑아 아무래도 징징이는 먹을게 없나봐 오늘 뚱이네 집에 가보자 뚱아뚱아 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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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스폰지밥 뚱아 너 아니 혹시 너 뚱아 미안한데 우리 핑핑이한테 먹을만한 먹을게 있을까? 음 마침 나도 먹을게 없어서 쫄쫄 굶고있던 참이었어 안되겠다 뒤돌아봐 나 핑핑아 엉덩이라도 먹어 어 미어어어 으악 으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핑핑아 돌아와 음 핑핑아 먹을게 없나봐 아무래도 어 쭉 돌아다니면서 먹을게 있는지 확인해보자 음 미어우 음 아무래도 우리 비키니스템 먹을게 없나봐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까지 굶을 수 있겠니? 음 음 미어우 음 뭐라는거야 미어우 아들 미어우 뭐라고? 뜨겁다 아니 근데 너 니가 먹을만한건 없어 이런 풀같은것도 먹을 수 있겠니? 으악 아니 쟤 먹을게 없다니까 비키니스테이 내일 그 달팽이 사료점이 열면 사료 사줄게 오늘만 쫄딱 굶어 알았지? 으악 음 핑핑이는 착해서 잘 버틸거에요 음 음 그래그래 핑핑아 핑핑아 뭐라고? 음 뭐 뭐 뭐 어 핑핑아 왜그래 어 어 어 어 어 나라도 잡아먹겠다는거야 핑핑아 이게 무슨짓이야 핑핑아 어 어 이러지마 어 어 어 어 핑핑이가 배가 고파서 어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는대요 도망가야돼 배가 고파서 이상하게 이상해줬나봐요 오 어 어 요오, 어어? 으유, 핑픽아아아아아아 오오, 핑피가 왜 그래? 어후, 핑피, 플랫프드 씨, 도망가세요. 핑피가 배고고 고파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난 맛없는 데! 핑피가 폐가 고파서 맛없는 스폰지밥을 먹으려고 해요 플랭크토씨는 맛있으니까 한번 먹혀주시면 안 돼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라니까 뭔 소리야 이게 여러분들 20분 동안 생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20분 뒤에 아침이 밝아서 핑핑이의 사료를 사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플랭크토씨가 죽었어요 핑핑이가 배가 고파도 잡아먹었다고요 당신 대체 애완동물을 어떻게 키운 거예요? 무슨 전부 못하더니 애완동물도 못 키워요? 아니 애완동물을 못 키운 게 아니고 제가 겨우 3일밖에 안 굶겼는데 3일 3일이면 나같아도 이 비키니 시티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어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그 핑핑이는 이 건물 안에 못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핑핑아 진정의 주인이야 주인 주인이야 핑핑아 핑핑아 내가 밥을 많이 줬잖아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니 우와 이럴수가 봐봐요 이상한 그럼 문제 하나만 내도록 하지 만약에 네가 스폰지밥이 아무래도 핑핑이는 오징어구이를 좋아하나봐요 오오오 오오오 아 이때는 핑핑이는 건물 안에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숨어있으면은 충분히 어 20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오오 오오 어 boot 이류로와 뭔데요 여기야 뭔데 오오오오 징징군 너무 똑똑하 오오옹 lei 풍풍부인이 풍풍부니 풍풍부인이 풍풍부인이 잡아먹혀서 흐흐흐 시프트 맞나? 갔어 갔어 우리 숨어있는데도 숨어있자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안내해줘 비키니 시대에 딱 숨을만한 좋은 공간이 있을거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게 뭔데 도리공원 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 예에에에에이에에에에 우어어우 이렇게 하면 핑핑이가 진짜 모를거 같기도 하고 와 저 핑핑이 핑핑이가 왔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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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빵도 와 잠깐만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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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아 뚱아 메롱시트로 메롱시트로 와야 돼 메롱시트로 화장실에 안전하겠죠? 뚱아 뚱아 저쪽에 너 반대쪽에 숨어있어 알겠지? 다 왔어 메롱시티라면 안전할 거야 계속 여기 숨어있어 알겠지? 나 금방 올게 다 왔어 핑핑아 핑핑아 핑핑이 사람들이 차원 먹고 있어 어디갔지? 메롱이 안있겠지? 메롱 메롱 어디갔지 메롱 메롱 어딜 도망간거야? 메롱 메롱 잡다멱 별가사리는 다섯 부위를 다 잘라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던데 어디 한번 맛봐볼까? 메롱 피해보실까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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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들이 다 핑핑하는 차원 먹히고 있어 자 숨어있을만한 장소를 찾아봐야겠구만 우리 근처를 지나가는 걸 봤는데 어디 있는지 여기야 여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봐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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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닌가 분명 냄새가 나는데 말이야 빙빙이 내서 저 녀석은 괴물일거야 멋지 본모습이 아니라고 말도하는거 보니까 분명히 괴물일거라구 숨어있을만한 장소 그래 그래요 다시 증 다시 파인애플이 집에 숨으면 모르지 않을까 아야 등대로 가자 좋다 등대 좋은데요 등대로 가서 몰래 숨는거야 남은 시간은 10분만 버티면 돼 10분만 버티면은 핑피하게 맛있는 프리치면 ez 다행히 더워준다 이 잠 Gallery 으음 으핼 every 에이 스폰지밥 찾았다 스폰지밥 찾았다 스폰지밥 빨리 밥을 내놔 curse 핑피가 핑피가 진정해 진정해 약간 뒤로가죠 뒤로 가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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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피가 밥줄게 밥 밥준다고 어씨어 알았어 밥줄게 밥줄게 자 입벌려 입 빙픽이가 육식, 육식 괴물이었어? 아 육식달팽이야? 허.. 목욕감 목욕감을 줬어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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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진짜 못찾을만한 진짜 안전한 곳은 없는건가 호! 호? 허헝 허허헝 하하하하.. 에이 제일 제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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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으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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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 핑핑아 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어 빨리 건물 안에 들어가야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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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빙빙아 날 구워먹을 생각이야 징징이네 집에서 그래 징징이네 집에서 징징이네 집에서 starts 징징이네 집에서 징징이네 집에서 오? 들켰나 보다 아 들켰다 들켰다 흐으응 흐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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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여기라면 들키지 않겠지? 자 남은시간 4분 4분 남았습니다 잡아봐 멍청이 핑핑이 오오오오 핑핑이 잡아보시지 못잡겠지 몰라요몰라요 모르는것 같아요 그쵸 키키키 거기 없음 아이키 남은 시간 3분 3분만 살아남으면 되요 어 어 어허 어허 아깝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흑 킥킥킥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뭐야 으아아아아ㅏ아아 으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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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tight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헉 들어가야되 바람의 집이 안전할거 같애여 어허허허허헉 으아아아아아악 냐아~~ 으이고 핑핑..아~~ 핑핑아..어,夜 맛있어?? 이거 다시 귀여운 핑핑으로 돌아와 줘 magnitude 5 ㅇㅋ 어허! 다리가 떨어진다고? 핑핑아 자 여기 날 먹었으니까 넌 이것도 또 먹을 수 있겠지?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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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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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너 아까 풀이 싫어한다며 귀여운 핑핑이야 자 핑핑아 이제 핑핑아? 뾱 뾱 이제 니가 도망 갈 차례야 핑핑어 ćЭто 핑핑어 ㅋㅋㅋㅋ 으헣 으흐흐흐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아오 neither 네 핑핑cip령 끝내보구요 재밌게 보ήσ으면 좋아요 네 구독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녀엉 안녕